웃음 참기 배틀! 오늘은 웃음 참기 배틀을 할 거거든 일단 내가 엄청 웃긴 영상 몇 개를 준비를 했는데 누가 먼저 웃음이 터지나? 한 번 내기를 해보도록 할게 내기에서 지면 어떻게 되는데? 만약에 내기에서 지면 내 소원 들어주기 싫어? 싫어! 안 돼! 들어줘야 해 굳이 내가 왜 싫으면 어쨌든 이기면 되니까 만약에 헤라가 이기면 소원을 들어주도록 할게 어.. 그래! 나는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자신이 있다고? 어 그럼 그럼 웃음이 평소에도 그렇게 많은데? 아니요 나 완전 승부욕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 뭐가 좋을까? 뭐 생각나는 거 있어? 헤라 너는? 나? 나 두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뭐야? 첫 번째는 너가 엉덩이로 이름 쓰는 거야 그 정도쯤이야 그 정도쯤이야 너 진짜 대단하다 제로투라고 혹시 알아? 제로투? 제로투? 이거? 그거 아닌 거 같은데? 이거 제로투 맞아 이거 그거는 변태춤 같은데? 아니야 제로투 맞아 그러면 나도 너가 지면 헤라 제로투 아 뭐 내가 질 일은 없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진 사람 무조건 제로투 엔딩 때 제로투 추는 거야 좋아 제로투 추면서 오늘 바이바이 응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천배틀 시작해보도록 할게 어? 왜? 왜? 괜찮은데 아직? 이참 이런 거는 조금 형성 안 웃겨 이거 뭐 되게 열심히 하신다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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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그럼 아니야 아직 웃기지 않아 아직 안 웃겨 아니야 저거 좀 참았다고 하하 틀어주세요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좀 쎄 엉뱅해 아니 아 나 이 파 이거는 포기할래 이건 너무 쎄기 다시 다시 아 나 이건 포기할래 응 아 근데 이거는 아까 아 아무것도 쎄다 마음이 정말 아프다 얼마나 창피하셨을까 이거만 쎄다 이거는 아 귀여워 시끄러운데? 아니야 어 이정도 쯤이야 흐뭇한거지 이거 웃음이 아니라 흐뭇한 영상이네 분명히 내가 이기겠는데 흐 sock 귀구리 같라 흐 기다리고 다행히 나 페이소리 나 내 페이소리 더 웃긴데 채나라 얼굴이 제일 웃기다 그치 독화 소리야 응 솔직히 제일 참기 힘든건 나라 얼굴이지 나라 얼굴만 보면 그냥 웃겨 나도 되게 웃겼어 보고 표정이 너무 ㅋㅋㅋㅋㅋㅋㅋ 얘가 웃긴데? 얘가? 얘가 웃을 거 같아 니가 웃기는 건 반칙이지 이거는?! 이것도 포함이야! 이거는 반칙이지!! 그럼 너도 나 웃겨보든가! 여배가 후이 이러고 있어 헤라 3인칭 쓰고 있잖아요 헤라 아 너 웃기지 마 너가 웃기잖아 헤라는 아직 괜찮아 안 괜찮은 것 같은데 헤라 이너피스 어머 이거는 약간 공포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비주얼인데 이건 꿈에 나올 것 같아 되게 혁신적인 카메라 앵글이다 정말 음악방송을 보는 것 같아 아니 웃음소리가 너무 이상한데? 웃음소리가 앨베베베 했던 것 같은데 아까? 뿌이뿌이뿌이? 뿌이뿌이뿌이였어? 뿌이뿌이뿌이 이게 뭐야? 나라 넌 그냥 웃기로 하는 거야? 아 그러니까 아 나 잠깐 뭔가 망각하고 있었어 내가 이겼다 가자 제로트 넌 진짜 되게 예쁜 것 신었다던데 나는 원래 항상 예쁜 것 신거든 응 이것도 예쁜 것 같아 좋은 거야 좋은 거라고? 얼마짜리인데? 어디 거야? 엄마가 사주셨어 아 좋은 거네 뭐라 할 수 없지 네 hardly 좋아